영화는 영어다는 배우가 되고 싶은 깡패의 강패와 또 깡패보다 더한 배우 스타가 우연히 한 영화에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. 그 속에서 최고의 한판을 위해 역 액션 승부극을 펼치게 되는데요. 올 추석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한판 승부를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우선 기자 분들의 질문에 앞서서 우리 주연구 부분과 감독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소진수 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진수입니다. 너무나 오래간만 인사를 드립니다.